안녕하십니까. 캠퍼스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것은 경북대학교 북문, 그 다음에 제2북문 쪽에 가까운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두 번째 집 아트비를 왔습니다. 이 방의 특징은 주인분이 보증금이 100에 20만원 이게 싫어하냐 싶은 정도로 한 번 더 제가 주인분에게 확인한 그런 방입니다. 안에 보시면 그렇다고 불편한 부족한 부분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다른 방보다도 이렇게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심야정기라서 아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그 다음에 주방이 분리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밖에 이렇게 창문이 또 환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 그럼 욕실도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이렇게 창문이 나와 있습니다. 빈방점 시오증 키아레소 삼격동 아트비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